룩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벌써 가을 시즌이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룩북을 촬영을 해볼건데요. 오늘 룩북의 주제는 뭔가 힙한 무드에 좀 분위기 있는 룩들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오늘은 아나콘다 이너웨어의 유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나콘다 이너웨어 제품을 착용하고서 이제 룩북을 한번 진행해볼건데요. 제가 이번 룩북에 이 친구를 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을에는 좀 니트류를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들이 좀 니트핏을 정말 예쁘게 살려주고 뭔가 이렇게 매끈하게 라인을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니트핏이 정말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요새 이거를 좀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여기 안에도 지금 아나콘다 이너웨어 제품을 착용을 하고 왔어요. 아직 확실하게 편한 속옷을 찾지 못했다. 약간 속옷 유목민 이런 분들한테 진짜 굉장히 추천할만한 제품이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제품이에요. 또 이 브랜드 자체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브라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브라가 안 맞으셨던 분들도 좀 체형에 맞게 착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이즈가 정말 다양해서 빅사이즈이신 분들도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동안 사이즈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만 할인도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전용 링크 걸어줄테니까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일단 아나콘다 이너웨어의 더핏 브라와 더핏 팬티를 먼저 소개해볼게요. 먼저 더핏 브라는 통기성이 좋고 와이드 밴딩의 군사를 깔끔하게 잡아줘서 예쁜 니트핏을 보여주는데 한몫하는데요. 게다가 패드가 들뜸이 없고 가슴을 탄탄하게 지탱해줘서 입었을 때 가슴이 퍼지지 않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잡아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사이즈별로 섬세하게 나눠진 볼륨어 패드가 있어서 좀 더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는 볼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핏 팬티 팬티 역시 통기성이 좋은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지금껏 입어봤던 팬티 중에 제일 팬티 라인이 드러나지 않고 부드럽게 몸을 감싸준다는 느낌을 받은 팬티예요. 가격 또한 합리적인 느낌이라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핏 브라와 더핏 팬티를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이제 아나콘다 이너웨어와 함께하는 가을 룩북 한번 만나볼까요? 1번 룩은 상의나 하의 둘 다 원단이 얇아 속옷 라인이 잘 비칠 수 있는 룩인데 아나콘다 이너웨어 제품들로 속옷 라인을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 룩에서는 플러스 사이즈 브라를 착용해서 볼륨감을 조금 더 강조해준 룩입니다. 이번 룩은 하이틴스러운 니트 베스트 룩으로 준비해봤어요. 더핏 브라가 가슴을 퍼지지 않게 잘 잡아줘서 니트 베스트 원단이 도톰한 편인데도 부해 보이지 않게 소화할 수 있었어요. 3번 룩은 가을에 잘 어울리는 베이지 계열의 룩입니다. 귀여운 워머가 세트로 있는 아이보리 니트와 베이지 롱 스커트를 매치해줬어요. 이 룩에는 스킨색 아나콘다 이너웨어를 착용해줬고요. 더핏 브라의 와이드 밴드가 군살라인을 잘 정리해줘서 니트핏을 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4번 룩은 몸메 라이틴의 룩입니다. 이 라인이 잘 드러나는 체커보드 패턴의 원피스와 크롭 기장의 가죽 자켓을 매치해줬어요.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라인이 잘 드러나다 보니까 훨씬 더 아나콘다 이너웨어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홀터넥 느낌의 원피스라 브라 끈은 안으로 살짝 숨기고 입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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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룩은 프린팅 패턴 크롭티와 니트워머 그리고 와이드 팬츠로 이루어진 귀여운 느낌의 스트릿 룩입니다. 더핏 브라가 보여주는 예쁜 바스트 라인으로 크롭티의 그래픽 패턴을 좀 더 머드러지게 살릴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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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니트를 곁들인 가을 룩북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룩북에서 아나콘다 이너웨어 제품들을 착용하면서 속옷 라인 부각 없이 몸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점이 정말 좋았고 탄탄하고 안정감 있는 편한 착용감을 느끼게 해줘서 정말 만족감이 높은 이너웨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부터 25일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링크도 더보기란에 있으니 꼭 한번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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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